자기야, 나한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? 자기도 들으면 깜짝 놀랄걸? 나, 나 부인님한테 사인받았어! 하! 집 가면 액자로 걸어놔야지! 보면서 영감도 얻고 자극도 받으면 좋잖아. 그럴 줄 알고 총 3장 받아놨지. 하나는 내꺼, 하나는 자기꺼, 그리고 또 하나는 민우한테 팔꺼야. 걔도 부인님 팬이거든. 걔한테 그냥은 못주지. 근데 좀 이상했던 게,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, 기사 사진이나 작품 보면 에너지 넘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? 그러니까, 그래, 빛에 가까운 분이었어. 근데 방금 봤을 땐 그 빛이 다 바랜 것 같다고 해야 되나? 처음에 가까이 갔을 때도 날 경계하시는 눈치였어. 여기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겠다니까, 그제야 살갑게 대해주시더라. 수상한 사람들 사이에선 평범한 내가 수상해 보일지도 모르지. 그래도 내가 아는 부인님은 그런 쪽과는 거리가 먼데 날 경계하셨단 말이지. 하, 대체 뭐지? 어디에서 왔냐, 여기서 뭐 먹었냐, 이런 얘기하다가 부인님 태양 사진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렸거든. 그랬더니 사진에 대해 얘기하지 말자시더라고. 그리고, 조심하래.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가. 그리고, 나 아직 상담도 못 받았단 말이야. 부인님도 계신 거 보니까 그렇게 나쁜 곳 아닌 것도 같고. 왜 그런 말 했는지 확실한 건 나도 모르지. 근데 그 말 할 때 부인님 웃음이 되게 씁쓸해 보였어. 여기 대장 아닌 건 당연해 보이고. 헐, 사실 나도 설마설마 했거든. 자기가 맞다고 할까봐 일부러 안 물어봤어. 근데, 정말 자기가 고원자 씨였을 줄이야. 그럼, 일단 나 보러 오면 안 돼? 내 인생을 구해줄 고원자 씨. 아, 여기 있는 동안 부인님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. 아직 내 깊은 팬심에 대해선 다 말 못했거든. 아, 맞다. 근데 왜 여기 계신 거지? 이런 곳에 있을 분이 아닌데... 헉! 저기 사람 온다! 끊을게! 한글자막 by 김건io